자 오늘 내용은 지금 USB 디바이스 관련 기능 저번에 실습 동영상 강좌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내용을 소개를 하겠어요 약간 실습과 이론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디버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메인 쪽에서 USB 디바이스 인이 쪽을 들어가서 그 안에 다시 USB LL 인이트 지금 LL은 여기 로우 레벨 드라이버 인이트로 해가지고 조금 더 하드웨어에 가까운 USB 디바이스 인이트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진행을 해갖고 지금 현재 USB OTG 하이스피드 쪽으로 세팅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PCD, Physical, URPI를 인터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CD라고 하는 용어는 USB 페리페라 컨트롤 디바이스에서 주로 디바이스 디바이스 용, USB 디바이스 관련 용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문어는 지금 바로 여기 여기 지금 STM32 큐브 USB 디바이스 라이벌이 매뉴얼 중에 6페이지 보면 여기 디스크립션 오브 STM32 여기는 뭐 F4 시리즈지만 F7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USB 제너럭 드라이버 디스크립션 쪽에 HCD는 주로 호스트 PCD는 디바이스 쪽에 USB 디바이스 디스크립션 관련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PCD는 호스트가 아니라 이제 USB 디바이스다 이런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제 ULPI 요거는 뭐냐면 요건 디스커버리 킷 매뉴얼인데 디스커버리 킷 위드 STM32 F769NI MC 유서 매뉴얼 디스커버리 쪽 매뉴얼인데 여기 이제 회로도를 지금 이렇게 보면 회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요 회로도 여기에 여기에 내용이 요 요 칩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USB 뭐 3,3,2 이런 칩인데 요 칩이 바로 이제 하이스피드 USB 하이스피드 그리고 USB ULPI 기능을 갖고 있는 하드웨이 인터페이스에요 그래서 왼쪽 왼쪽 많은 신호선이 ULPI 넥스트 디렉션 그 다음에 스텝이 되겠죠 스텝 클락 D0부터 D7까지 데이터 8개 데이터 리셋, 리셋 이런 시그날들이 콜텍스 우리 콜텍스 F 시리즈 쪽하고 연결이 돼서 중간에 요 중간에 요게 있고 요 소자의 출력이 USB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V-BUS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5V USB 하이스피드 쪽 요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죠 요쪽하고 하이스피드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아이디는 요렇게 아이디하고 요렇게 연결돼 있죠 아이디가 요기 자 요기서 요 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요 소자 자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여기를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rpcd 하면은 아 디바이스구나 거기를 유닛 하는 데모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다시 rpcd 뭐 이거는 msp이닛 msp는 mcu 서포트 패키지 mcp 약자는 뭐 mcu 소프트웨어 서포트인가요 서포트 소프트웨어 패킷 요거에서 약제 msp 이닛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페로드웨어 봤죠 페로드웨어 봤다시피 여기 또 여기 시그널들이 연결된 거 여기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기 연결이 이제 많은 선 이 Sultan 나ery 그래서 1,2,3,4,5,6,7,9,19,11,11,13,14,14,16 그렇게 많은 선들이 사용되니까 그런 것들이 Gpio A, B, C, H, I 포트 중에서 많은 걸 사용하고 있죠 A 포트에 5핀을 OTG 하이스피드로 연결했고 그래서 여기 쭉 OTG 하이스피드로 연결된 핀들이 쫙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클락 이네이블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USB 하이스피드 쪽에서 발생되는 인터럽트 처리를 세팅을 하고 있죠 프라이어리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터럽트 이네이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회로도로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듯해요 회로도 하고 용어 그 다음에 여기 이 메뉴 USB 디바이스 라이버리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여기를 통해서 USB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서 어디를 접근하죠 여기가 SD 카드를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바이스는 한번 여기를 통해서 SD 카드를 접근해갖고 SD 카드 SD 카드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D 카드를 접근해서 호스트 시스템에 자 그럼 여기 쭉 한번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가서 여기 쭉 내려와갖고 여기를 빠져나가고 닫고 다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USB RPCD 스테이트 비지한 상태로 간다면 여기서 아마 리셋을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USB CID 컨트롤러 레지스터 이쪽에 여덟 번째 빛 그러니까 2를 왼쪽으로 여덟 번 시프트 했으니까 0, 1, 2, 3, 4, 5, 6, 7, 8 아홉 번째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0인가 체크해서 그죠 그 DMA 기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이에요 DMA 기능은 발휘를 하지 않고 인터럽트 디세이블로 한다며 여기서 이제 USB 관련 코어 이니트를 실질적으로 여기서 돌리고 있죠 이 내용도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복잡하고 여기서 공부를 할만 하죠 그래서 잠시 한번 들어갔다 볼까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 저거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USB 세트 크런트 모드를 USB 디바이스 모드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포르프 돌면서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로 작업할 엔드포인트가 한 이게 저 아홉 가지가 있나요 거기를 지금 엔드포인트들을 입력으로 놓을 거냐 출력으로 놓을 거냐 거기에 V4 넘버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USB 디바이스 호스트 경우에 엔드포인트 개념 엔드포인트 쪽 컨셉을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벌크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엔드포인트 세팅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EP는 엔드포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화한 거고 엔드포인트 초기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엔드포인트 아웃풋 엔드포인트 출력 여기는 이제 인풋 엔드포인트 쪽을 초기화하고 여기는 아웃풋 쪽 그러니까 요 디스커버리 키트 입장에서 볼 때 아웃시예요 그래서 요 아웃풋 쪽으로 이제 정보가 가면은 이제 현재 우리 디스커버리 키트보드하고 유분투 전체 시스템이 호스트 컴퓨터가 연결됐잖아요 그 호스트 컴퓨터 요게 여기에 우리 장비가 뭐로 보여야 되냐면은 하나의 디스커버리 키트가 이제 스토리지 장치로 보이는데 특별히 어떤 디스커버리 부분에 어떤 부분이냐면은 SD 카드 부분이 SD 카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엔드포인트 입출력을 세팅하고 나서 이제 USB 디바이스 쪽을 초기화를 여기서 하고 있죠 상당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USB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USB 주소를 0으로 하고 USB 입장에서 장치 주소죠 장치 주소는 0번째 장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레디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쪽에서도 USB 쪽 콘트롤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레디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초기 영화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우 파워 모드 쪽을 액티브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쭉 여기까지 안쪽 타고 와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쭉 계속 여기까지 일단 오면 여기는 일단 어떻게 수행되는가 못 보죠 여기 그냥 통과하네요 로우 파워 모드 액티베이트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 노말 모드로 돌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USB 디바이스 디스커넥트 해갖고 일단은 USB 커넥션을 하진 않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USB 장치가 플러그인되면 알아서 커넥팅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밟겠지요 여기까지를 하고 되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PCD이 있던데요 PCD는 USB 디바이스고 USB 디바이스 중에서도 우리가 하이스피드 쪽 풀스피드가 아니고 하이스피드 쪽을 세팅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 쪽 P4 한 200 바이트 정도 헥사로 200이니까 그 다음에 프랜스 밑쪽에 P4를 이만큼 이만큼 0번째 1번째 2개 P4를 이렇게 사이즈 세팅하고는 끝내고 있다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USB 디바이스 인식 끝난 거고 이제는 하나 장치를 USB 디바이스 쪽에 우리 장치는 MSC가 메스 스토리지 메스 스토리지 컨트롤러 클래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SB 디바이스 라이버리 매뉴얼이 있었죠 요건가요? 요기에서 오버뷰 보면 목차가 어디 나오죠 목차가 목차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USB 요 MS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 MSC 그러니까 여기가 MSC가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 요쪽 어디죠?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 요쪽 가서 좀 요까지 좀 읽어보셔야 돼요 요까지 33번 33페이지 가고 메스 스토리지 클래스 쪽을 쭉 읽어서 요런 블락도 다이그램 하고 함수로 우리가 사용될게 이제 scsi 요런 요런 커맨드들을 커맨드를 함수 내에서 좀 사용해야 됩니다 USB 커맨드로 USB D 커맨드로 그러면 이제 벌크 이게 지금 벌크 온리 스토리지 BOT 라는게 벌크 벌크 온리 벌크 타입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BOT 메스 스토리지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는 USB 디바이스 MSC 이닉트 디이닉트 셋업 데이터인 데이터아웃 그죠 BOT 이니트 BOT 리셋 이렇게 요런 내용들을 좀 요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커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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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터스 웹 래퍼 어버트 그죠 디코드 요런 함수들을 사용 앞으로 사용 하게 될 테니까 요런 용도 요 함수 용도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사용법 USB 디바이스 사용법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적인 디스크 디스크 쪽 그러니까 USB 스토리지가 하나의 디스크 보이잖아 그래서 그 디스크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함수들 스토리지 스토리지 리드 라이트 이런 것들을 알아야 스토리지 퀄이 퀄이 인퀄이 너 장비가 도대체 어떤 장비야 저는 STM 프로덕트 스토리지 장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요런 요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고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usb 디스크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작동되고 여기를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요함수잖아요. 요함수가 바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요매뉴얼에 어디죠? 요매뉴얼? 요매뉴얼에 요기에 해당되죠. 요기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지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 이제 디벅을 계속해 나가면은 자 요기 요거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타트 자 고 하면은 스타트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들어갔다 하올까요? 들어가고 스타트하니까 usb ll 스타트. 로우 레벨 디바이스 드라이버 스타트를 하겠죠. 여기를 또 타고 들어가면은 타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뭐 할 pcd 스타트. pcd가 아까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디바이스 기능을 이제 초기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할 락을 한 다음에 pcd 그러니까 디바이스 쪽을 이네이블 하고 그 다음에 usb 디바이스 커넥터 커넥터를 시도를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를 한번 또 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를 타고 들어가면 커넥터를 커넥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커넥터를 한다는 얘기는 usb 자체에 이렇게 해서 usb 쪽에 디바이스 쪽이죠. 디바이스 쪽에 베이스 어드레스 주소를 찾아서 이 4004000 하드웨어 번지에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놓고 usb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 레지스타를 세팅하는 거죠. 여기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인케이스 스탑이 되어 있는 경우는 투원 게이트 엔드 리스트 그래서 이제 클락을 다시 공급해 주는 공급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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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 컨트롤 해 갖고 결국 usb 디바이스 OTG를 가동 하게 되겠죠. 데이터 컨트롤 약자 같은데 요 정도 작업하는 게 이제 커넥팅을 시도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가고 언락하고 항상 usb 디바이스에서 컨트롤 레지스타를 세팅할 때는 이렇게 락하고 언락하는 것은 요기를 들어가게 될 때 다른 쪽 프로그램에서 혹시 또 usb 디바이스 컨트롤 레지스타를 접근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os 컨셉이죠. 이 usb 디바이스를 usb 케이블이잖아요. usb 케이블에 여러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때 only 한 장치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usb 케이블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쉐어러블이 되고 있으니까 사용할 때는 락키를 갖고 내가 usb 장치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다 사용하면 끝나고 야 다른 프로그램 네가 이제 사용하라 요런 기능을 발휘를 해야 이게 버그가 안 나요. 그래서 락 언락을 항상 시도를 한다는 거 약간 os 컨셉인데 요걸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끝나고 이제 전반적으로 파일로 돌게 되겠어요. 자 여기 전반적인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저 앞전 강좌에서 소개를 했죠. 조금 더 한번 하면은 작동되는 내용을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전반적으로 디벅 없이 한번 리런치를 하고 이번에는 디벅이 걸리면은 전체적으로 디벅을 다 풀고 그냥 디벅 없이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디벅 없이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한 개 라이팅이 돼갖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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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도 지금 작동이 되니까 다시 한번 파워 리셋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카메라를 한번 가동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카메라를 가동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또 연결이 안 되겠네요. 조금 뭐 시간이 없으니깐 이정도로 하고 작동중이죠. 그래서 여기가 연결된 거에요. 부분 시스템에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리런치를 하면은 여기서 고 하겠습니다. 끝에 보기 안 걸리겠죠. 깜빡하고 이제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에 8g 함이 이게 발생된 거에요. 이거 누르게 되면은 이거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8g 함이라고 하는 정체는 뭐냐면은 이 웹카메라에 웹카메라에 있는 이 웹카메라에 있는 이 뒷면에 뒷면에 SD카드가 꼽혀 있거든요. SD카드 용량이 아마 8기가짜리 SD카드 같아요. 그 SD카드 장치가 이렇게 작동된 거죠. 그래서 마치 여기 이 디스커버리 USB 포트를 통해서 이 SD카드가 오븐투 시스템에 오븐투 데스크탑에 마치 하나의 메스 스토리지 장치로 보이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SD카드에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파인 작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뉴폴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다시 지울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엠플로그 하면 사라지죠. 다시 엠플로그 하면 이렇게 작동되죠. 그래서 요쪽 뒷면에 있는 요 SD카드 SD카드 SD카드가 지금 하나의 디스크 장치로 지금 인식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플래시 메모리에 구워져서 그 다음에 지금 작동되니까 요게 이제 이제 탈착되면 사라졌죠. 요게 사라졌잖아요. 요게 요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요러한 예제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룬 예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 프로그램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잘 이해하셨나요. 좀 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업체에 들어가서 지금 USB 디바이스 쪽은 많은 업체들이 마케팅 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국내 회사도 많을 거에요. 그러니까 USB 디바이스 관련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인베이더 업체에 들어가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공부하시게 되면 인베이더 업체 중에서 USB 디바이스 고척 펑션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큰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겠죠. USB 디바이스 펑션을 잘 이해하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 USB 디바이스 갖고 마케팅하는 인베이더 업체하고 좀 프로젝트를 한 한 달 정도 4주 정도는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갖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에 고민해 보시면은 우리 강좌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상당히 월등하게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